안녕하세요. 2024 서울 디자인 리포터 구재현입니다. 세인 제인 스파크에 왔습니다. 바크의 지도입니다. 약간 진 초록색인데 뾰족뾰족하게 새가 못할게라는 거예요. 여기는 특이하게 하늘색깔. 이탈이가 있네요. 에잉? 이거 뭐야? 말? 말해도 된다 이거야? 너무 예쁘다. 이 오리들은 보니까 호차드 피메일이네. 그레일레그 구조나? 여자 터프티드 닭이네요. 쟤는. 쟤는 조그만 애기네. 귀여워. 이게 참 신기하죠? 영국의 조경은 따라다귀기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무슨 꽃이야? 언제가 또... 하얀색 신문은 뭐야? 너무 신기하다. 나팔꽃인가? 보라색, 하얀색, 노란색, 분홍색. 잘 봤습니다. 이벤트 파크. 가족끼리 이렇게 삼사 모여서 고추 타고 노래하고 먹고 즐겁게 지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야생 서식지라서 새들이 있는 곳에서 지금 패키를 나누고 싶어요. 여러가지 해볼인가? 박지도 있고. fistula. 어디다? 우와. 너무 좋아. 맨날 맨날 꽃 보러 와야겠어요. 예쁜. 꽃들이 많네요. 예술적인 것 같아요. 진짜. 이런 게 도시 좀 다운드 있어? 와. 너무 좋아. 아, 파코는. 저는 빅토리아파크에 왔는데 구가 지금 이렇게 생겼고 화장실도 안내가 큼지막하게 되어있네요 타워 햄리치 장애인 표시입니다 화장실인데 예쁘게 생겼죠? 위에 유리봉 같은 것도 있고 여기도 남녀 공용화장실이네요 벤치의 모양인데 최근 거 같네요 이거 오늘 2022년도네 색깔이 연해 보트 타고 싶다 나들 이렇게 생겼어요 원에 가림막이 없어요 막 들어가서 예쁘다 여름의 가드는 이렇게 다르네요 잔꽃들이 줄을 잃어요 노랑색이랑 연두색이랑 같이 들어오지 말라고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하는 곳인 것 같아요 해바라기도 있어 눈에 잘 띄는 배색으로 보라색이랑 주황색 정말 컬러풀하죠? 몰래 저렇게 피크니 하는 사람들이 있네요 너희들 나와라! 아무것도 장 없어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여기서 뭘 할 수 있잖아요 그냥 누워서 있고 앉아있고 뭘 먹기도 하고 수저 떼고 게임하고 친구랑 놀고 강아지 산책도 시키고 이렇게 제가 준비한 영국 공원의 공공디자인 잘 보셨나요? 이상 2024 서울 디자인 리포터 구재현이었습니다 irrealization も거 고대 수저ess 보셨나요? 이어여 고맙습니다